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이걸 주관적 건강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스로 건강하도 인식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OECD 평균 68%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30%만이 스스로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할 텐데 건강을 위한 활동 어떤 게 있었나요? 건강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건강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요. 평소 건강 관련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다든지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매우 낮았습니다. 반면에 흡연이나 음주는 OECD 평균보다 높아서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예방적 활동은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프면 병원 가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가 우리나라가 연간 17회로서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의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예방적 활동을 잘 하지 않고 아프면 그때 병원을 찾아가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경제력이나 학력에 따라서 건강 상태를 다르게 느낀다고요. 네. 주관적 건강 상태를 저희가 0점부터 10점까지 점수로 평가를 해봤더니요. 고졸 이하 학력에서는 6.6점, 대제 이상은 7.2점으로서 학력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낮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득으로 봐도 200만 원 미만에서는 6.2점, 그래서 700만 원 넘는 사람들보다 주관적 건강 상태 점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력이나 소득이 낮을수록 자기의 건강 상태가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는 어떤가요? 객관적으로 경제력이나 학력에 따라서 건강 상태의 차이가 있었나요? 네. 그것도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치료받고 있는 비율, 이걸 만성질환 비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만성질환 비율을 보면 학력으로는 고졸 이하, 고용 형태로는 비취업자, 소득으로는 200만 원 미만 소득자가 만성질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유병률도 보면요. 경제 수준이 낮은 사람들, 그리고 고혈압 유병률에서도 경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비만이나 고혈압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나 학력이 낮은 분들이 더 건강이 안 좋은 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육체적 질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적 질병에도 영향을 미쳤나요?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요. 우울감이나 스트레스에서도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수명에까지 영향을 준다고요? 네. 2004년도에 우리나라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20%를 나눠서 보면요.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에서 기대수명의 차이가 6.24세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7년도로 가면요. 상위 20%와 하위 20%의 기대수명 차이가 6.48세로 좀 더 벌어집니다. 앞으로 10년 후인 2030년에는요. 이게 6.73세로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소득이 높은 분들과 소득이 낮은 분들의 기대수명이 점점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런 건강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이 중요하면 건강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많은 활동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교회에서도 기도 제목을 서로 교환을 하면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을 위해서 미리 하는 활동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건강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도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건강 자체가 사실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한 경건의 연습의 한 방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건강을 내면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해야 되고요.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절제가 자체가 그 경건 훈련이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건강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한다. 이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모케데이터 연구소 김진영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